사이다 박쌤 오이 사이다 좀 하니? 학생이 무슨 사이다를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반이 조금 더 길고 옳지 자 한잔 할까? 사이다 맛이 어떠니? 달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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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순두부 이야 순두부 맛이 어때 맛있어요 여러분들 술 못 먹을 때 소주잔에 타이나 따라서 드시지 않나요? 콜라 살짝 섞으면 맥주 색깔이라고 후탄주 다리와요 오와 아 아 아 아 아